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아침 이 멋진 스크린에서 사마리텐의 여러분을 환영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일찍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스카이 파리에 대해 이야기하는 저희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1시간 정도를 보낼 예정입니다 간결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후에 토론할 기회도 있을 것입니다 모드리 니콜라 여러분을 환영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스카이 파리 2024를 위한 이 기자회견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가브리엘 안녕하세요 여러분 사마리텐의 매혹적인 장소에 여러분을 맞이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이곳을 처음 발견하는 것일 수 있으며 정말로 장관입니다 올림픽의 마법 같은 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스카이 파리의 마법 같은 순간을 여러분께 선보일 것입니다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야망입니다 여기 와주셔서 기쁩니다 저는 니콜라 트론소이며 티아엘의 총괄 이사로 꽤 오랜 시간을 지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방금 소개된 오드리와 함께 공동 발표를 할 것이며 제 왼쪽에 있는 제인 가브리엘과 여러분이 오랫동안 알고 계신 우리의 혁신 전문가 자비의 테를 내도 함께 할 것입니다 티아엘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B2B 농식품 무역 박람회의 국제 네트워크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활동해 왔으며 모든 대륙에 존재할 수 있는 행운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미에 있습니다 우리는 캐나다에서 20년 이상 활동해 왔습니다 우리는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에도 있습니다 이러한 전 세계적인 위치는 우리가 트렌드를 관찰하고 물론 제품 혁신을 관찰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합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가 강한 이유입니다 이 설정에서 스카이 파리는 음식의 글로벌 만남의 장소로서 다소 성배와 같은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4주 후 거의 한 달이 되는 날에 열게 될 추가 공간은 특별한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카이의 60주년을 기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60년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1964년 CNET에서의 일입니다 우리가 있었던 사람이 많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60년은 우리에게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우리는 60년 농식품 산업의 역사의 일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함께 모이고 공동체를 하나로 묶으며 음식에 대한 열정을 나누는 축제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많이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그럼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수치를 제시해 볼까요? 오드리? 전시회의 규모를 가늠하기 위해서요 물론입니다 니콜라, 이미 기록적인 규모로 발전하고 있는 무역 박람회입니다 스카이 파리는 모든 산업에서 프랑스에서 가장 큰 무역 박람회이며 우리는 전문적인 전시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음식에 전념하며 130개국 이상에서 7,500명의 전시업체와 289,000명의 전문가가 파리 노르빌 핀트에서 열린 5일간의 전시회에 모였습니다 여러분이 유통업체든 수입업체든 소매업체든 아니면 언론이든 모두 환영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전시회는 성우적인 역할을 하며 전문가들에게 영감을 주고 산업과 분야의 미래를 형성하는 최신 트렌드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번 CL 파리 에디션은 음식 전환을 지원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의 일환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화면에서 온 더 체인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온 더 체인지 온 더 체인지는 몇 년 동안 우리의 모토였으며 이는 두 가지 신념에서 비롯됩니다 첫째 식품 전환이 필수적이라는 것과 둘째 그것이 모든 사람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의 일이라고 말할 때 이는 각 개인이 이 식품 전환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모든 사람은 자신의 회사의 역량에 따라 이 식품 전환에 기여할 수 있는 영감을 찾기 위해 스카이 파리에 와야 합니다 그래서 변화를 주도하는 것이 우리의 모토입니다 기업들이 한 달 후에 발견할 것에 대한 간단한 미리 보기를 제공하기 위해 오늘 아침 우리는 꽤 짧은 형식으로 여러 가지를 공개할 예정이며 이를 한 시간으로 압축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매우 빠르게 진행될 것입니다 세 가지 주요 세그먼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전시회 전반에 걸쳐 개발할 네 가지 주요 주제에 중점을 두고 콘텐츠에 대한 일반적인 검토를 수행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물론 2024년 음식 세계에 영향을 미친 것과 주요 트렌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랫동안 기다려온 큰 이벤트인 수상자 발표가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살리노베이션 제품의 대상을 발견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자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유명한 네 가지 주요 주제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장가브리엘? 네 절대적으로 이번 기념일 에디션을 맞아 그리고 분명히 온 더 체인지와의 공명을 고려하여 우리는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네 가지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이 주제들은 이미 1년 이상 우리에게 영감을 주었으며 전시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ARCE, 아프리카 대륙의 부상, 딥테크, 인공지능, 그리고 공급망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일의 농식품 산업을 형성하는 네 가지 주제입니다 그럼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다양한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아주 특별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CR Summit을 시작합니다 이는 올해의 주요 혁신 중 하나입니다 총 4개의 서밋이 있으며 각 서밋은 3시간 동안 진행되며 각각은 앞서 언급된 주제 중 하나에 전념합니다 살롱의 회의 프로그램은 이미 매우 풍부했으며 특히 CR Talks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를 더욱 강력한 새로운 목표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잠시 후 다룰 주제와 연사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CSR 주제로 핵심 사항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쇼의 중심에 그 어느 때보다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22년의 온 더 체인지와 함께 매우 두드러졌으며 우리는 이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스카이 파리는 진정한 영감의 장소입니다 우리는 생태적 및 식품 전환과 관련된 현재와 미래의 도전 과제를 중심으로 전문가들을 통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야망을 설명하기 위해 우리는 전시회 동안 이 주제에 대한 몇 가지 회의를 함께 발견할 것입니다 오드리 정상회의에 대해 몇 마디 해줄 수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10월 20일에 열리는 CSR 정상회담의 일환으로 우리는 바람직하고 효과적으로 만드는 방법 단순한 구실이 아닌 변화의 매개체로 만드는 방법 그리고 말에서 행동으로 옮기고 장벽을 허물며 연사들을 초대하는 다양한 CSR 이니셔티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있는 두 사람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통찰력을 공유할 것입니다 벨 그룹의 총괄 이사인 세실 벨리오지는 소개가 필요 없는 인물입니다 이 그룹은 CSR 문제에서 핵심 플레이어로 인정받고 강력한 입지를 가지고 있으며 그녀는 정상회담의 시작에서 CSR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방법과 그것이 어떻게 보장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진정으로 혁신적인 비전을 우리와 공유할 것입니다 재무관리에 의해 안내되며 직원부터 최종 소비자까지 모든 사람을 참여시키는 방법 인류학자인 파니파리는 지구를 구하면서 경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이중적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와 CSR이 변명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해독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습니다 이것들은 예를 들어 이번 정상회담과 회의 형식에서 다룰 주제들로 우리는 이를 향상시켜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진정한 변화의 주체가 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드리 우리가 6월에 조금 이야기했던 또 다른 새로운 요소는 Sky4Change입니다 CL4Change는 우리가 올해 시작한 새로운 대회입니다 이는 변화에 대한 긍정적인 비전입니다 목표는 전시업체들의 CSR 측면에서의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파트너인 ISOP와 함께 이번 여름의 선정 과정에서 검증된 66개의 매우 포괄적인 파일을 분석하여 최종적으로 13명의 결선 진출자를 선정했습니다 네 총 860개의 신청 파일입니다 제출된 모든 파일에서 종합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주요 정보는 모든 참가 전시업체가 미국의 USDA 유기농 공정한 3, Fair for Life, 공정거래, Fair Trade 또는 ISO 14001, BRC 등과 같은 인증 라벨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항상 외부에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이는 이루어진 노력의 보증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환경에 대한 초점이 있으며 포장, 농업 관행 또는 재료와 관련하여 매우 좋은 사례들이 인용되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그러나 보고서에서 산림 파괴의 위험은 훨씬 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문제와 관련하여 후보 기업들은 소비자 건강에 대한 제품의 영향을 개선하기 위해 거의 모든 것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식품 폐기물과의 싸움에서 첨가물의 제거 예를 들어 소금의 감소는 또 다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기업들은 여러 가지 기부 활동에 대해 소통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은행에 대한 기부, 협회, 직원들 그리고 또한 흥미로운 협회와의 협력도 포함됩니다 덜 자주 언급되는 행동 중 하나는 인결을 방지하기 위한 행동으로 이는 보고서에서 덜 자주 나타납니다 따라서 CSR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시애틀4체인지의 첫 번째 수상자를 만장일치로 선정했습니다 회사가 CSR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헌신의 폭으로 선택되었습니다 이는 심사위원들이 관심을 가졌던 주제입니다 CSR이 다양한 측면에서 헌신을 얼마나 개선했는지가 주제였습니다 이는 심사위원들이 매우 매우 관심을 가졌던 주제입니다 이는 사육자, 농부 및 기업들이 CSR의 모든 기둥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행동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재료의 환경 영향을 줄이기 위한 이니셔티브 직장에서의 삶의 질과 건강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행동과 예산 CSR 접근 방식에 QEIC 직원의 많은 부분이 참여하는 것 음식 기부, 지역사회 네트워크 참여 그리고 폐기물 감소를 위한 적극적인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접근 방식을 인정하고 265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회사의 경우 대규모 중소기업이지만 여전히 중소기업의 자원을 가진 중소기업임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4개의 다른 회사가 그들의 맥락에서 대담함으로 인해 심사위원들에 의해 구별되고 인정받았으며 따라서 심사위원들의 최예로 선정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는 4개의 최애입니다 첫 번째는 필리핀의 음료 및 조미료를 생산하는 회사인 라이온 하트 팜스입니다 이 회사는 필리핀의 황폐한 덤불과 초원에서 산악농림 프로젝트를 시행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혁신이 이루어지는 지리적 및 정치적 맥락도 고려합니다 두 번째는 안드리아니로 이탈리아 회사로 비코피자 미션 중심의 회사입니다 이탈리아에서 미션 중심의 회사에 해당하는 이 회사는 유기농 농업에서 조달한 곡물과 콩류로 만든 글루텐 프리 파스타를 생산합니다 세 번째는 독일 케냐 회사인 림부아입니다 마카다미아 너트의 공급망을 묘사하며 묘목장에서부터 글로벌 유통으로의 수출까지 완전한 추적 가능성을 갖춘 이 과정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회사가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방식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는 지역사회의 성장, 고용을 촉진하고 케냐의 규정을 훨씬 초과하는 혜택을 이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발음이 매우 서툴렀던 체루비노 발산 자코모 보데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스페인 와인 회사는 원자재의 환경 영향을 줄이기 위해 많은 좋은 관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4가지의 최우수 후보가 있습니다 수상자는 10월 21일 시애틀 토크 스테이지에서 발표되며 13개의 최종 후보 기업은 전시회에서 전용 투어를 통해 소개될 것입니다 우리는 방문객들이 이 13개의 최종 후보를 모두 방문하도록 권장할 것입니다 니콜라, 이제 좀 더 익숙하지만 매우 흥미로운 주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실제로 주제가 횡적으로 관리된다고 언급되었으므로 우리는 그랑프리 혁신에서 CSR 주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맥락에서 변화 소유를 위한 그랑프리에 대해 즉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이 그랑프리에서 루피 커피 회사를 선정했습니다 이는 복근 루핀 씨앗으로 만든 커피 대체품입니다 매우 혁신적인 개념입니다 왜 이 선택이었을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로 지역 생산이라는 점으로 이는 전 세계를 여행하는 전통적인 커피에 비해 탄소 영향을 잘 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매우 적은 투입으로 이루어지는 선순환 농업의 형태입니다 적은 투입과 기어가 필요한 농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는 모든 카페인 중독자들에게 커피의 건강한 대안입니다 그래서 소시에텔 루피 커피 대단히 감사합니다 첫 번째 CL 혁신상 수상자는 물론입니다 곧 모든 수상자를 검토하겠습니다 음 아마도 아니요 제발 스카이잡스 나는 그것을 화면 뒤에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CSR 기둥에서 우리는 회의를 촉진하고 기업과 인재를 연결하는 행동을 구현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채용 과정을 원활하게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CL 잡스가 탄생했습니다 이는 스카이파리 2024를 위한 새로운 기능입니다 전시홀에 위치할 헬로워크와 협력하여 진행됩니다 전시업체의 공지를 포함한 공지가 표시될 공간이 마련될 것이며 후보자들은 이를 보고 응답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 외에도 우리는 액로 리크루트를 통해 지역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이 공간에 위치할 EIT Food Innovation Accelerator의 지원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CSR 측면에서 헌신하고 있는 새로운 이니셔티브입니다 하지만 CSR은 물론 더 존중받는 무역 박람회입니다 스카이파리는 음식 관련 생태계를 한 곳에 동시에 모으는 도전을 받아들이며 이는 책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물론 그중에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용 공간에서 발생하는 일회용 자재를 재사용하여 이러한 자재의 50%를 협회 및 사명 중심의 방식으로 재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우리는 완전한 디지털 카탈로그로의 전환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11,000개의 인쇄물 취소를 의미합니다 이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11,000회 노출 또는 1,000페이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신이 맞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감소 분야에서는 적십자와 함께 운영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매년 우리는 지역사회 내에서 재분배되는 일정량의 식품을 수집합니다 올해는 보너스로 코맥스포지엄의 협력자들이 이 이니셔티브를 강화하기 위해 와서 낭비가 없도록 할 것입니다 이는 10월 23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40톤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2022년에 40톤이 회수되어 재분배되었습니다 2022년에 40톤이 회수되어 배포되었습니다 2022년에 40톤이 회수되어 배포되었습니다 완벽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드리 CSR에 대한 긴 세그먼트가 끝난 후 우리는 두 번째 주제인 아프리카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프리카일까요? 이해를 돕기 위한 몇 가지 수치가 있습니다 첫째 오늘날 아프리카는 18억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전체 인구의 22%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3억 4천만 명이 심각한 식량 불안 상태에 있습니다 이는 오늘의 상황이며 인구 통계 예측을 통해 내일의 상황을 바라보면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아프리카는 2050년까지 세계 인구의 30%를 차지할 것이며 2100년에는 42%에 이를 것입니다 42%는 2100년까지 43억 명의 아프리카인을 의미합니다 이는 또한 매우 구체적으로 다음 25년 동안 지구에 추가로 10억 명의 아프리카인을 먹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수치를 고려할 때 그 이유를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는 아프리카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아프리카는 반드시 식량 주권을 개발하려고 할 것이며 이를 통해 농식품 가공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인구 전체를 먹여 살리기 위해 점점 더 많은 제품을 수입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프리카를 선택하고 아프리카 정상회담을 조직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10월 22일 오후 2시에 파리 노르빌 핀트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CIA 라디의 니콜라 브리카스가 이끄는 많은 전문가들이 모였으며 특히 서아프리카 경제 및 통화연합의 농업고문을 초대하였습니다 그분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또한 셰프, 사회학자, 기업가, 연구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대해 이야기할 흥미로운 생태계가 형성됩니다 정상회담은 대략적으로 원탁회의로 세 부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지역 농식품 산업에 출현해 정말로 초점을 맞춘 첫 번째 부분을 가질 것이며 아프리카의 음식 전통의 진화에 대한 집중을 이어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럽에서 주로 교육받은 스타트업 창립자 세대의 출현과 함께 아프리카에서 전통 농업 세계를 혁신하려는 진정한 기업가 정신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넘어 경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프리카 제품 혁신에 집중하고자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랑프리 아프리카도 마련했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랑프리 아프리카입니다 이는 두 번째 상 이며 올해는 모리셔스에서 온 부스트잇 브랜드의 슈퍼 그린스 모링게게 수여됩니다 이 음료는 많은 이점으로 알려진 모링가를 사용한 점에서 심사위원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비의 테를레가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해 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우리가 원한다면요 일반적으로 이 음료는 분말 형태로 우려내어 사용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이것은 주스입니다 흥미로운 제품입니다 우리는 곧 스카이 혁신 섹션에 들어가면서 이 수상작에 대해 더 알아볼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물론 아프리카도 전시업체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올해 아프리카 전시업체의 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12개 아프리카 국가에서 63개의 전시업체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전시 공간 측면에서 이는 2022년 대비 32% 증가한 수치로 나이지리아, 가나 등 새로운 국가들이 포함됩니다 전시회에서는 아프리카를 주제로 한 테마 여행을 위한 가이드 투어가 마련되어 있으며 여러분은 이를 발견하도록 초대받게 됩니다 딥테크 산업과 인공지능을 통합하는 기술에서 주목할 만한 코이 가속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도 올해 스카이 파리에서는 이 분야의 트렌드에 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여러분과 논의할 전용 정상회의인 10월 21일 월요일에 열리는 딥테크 IEA 정상회담은 인공지능이 내일의 과학과 산업의 과학을 혁신할 것인지와 같은 주요 주제를 통해 음식의 미래를 깊이 탐구할 것입니다 실험실에서 소비자에게 이르는 혁신의 레시피 또는 음식의 지속 가능성 이는 해결해야 할 도전입니다 이번 정상회의의 주제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8명의 저명한 연사들이 있어 논의가 열정적일 것입니다 각각에 대해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에서 오는 램 란팔리의 기조연설이 있다는 점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는 월마트의 새로운 사업 및 성장 부서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는 그룹 내 모든 혁신을 추진하는 데 특히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흥미로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로켓의 글로벌 식품 및 영양 마케팅 책임자인 알렉산드르 드수자 카르발류에 참석도 주목해야 합니다 로켓은 식물 기반 성분의 글로벌 리더 중 하나입니다 이는 인공지능에 관한 첫 번째 부분과 첫 번째 원탁회의를 강화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장가브리엘 스타트업은 또한 두 번째 에디션의 중심에 설립된 스타트업 공간을 언급하며 이는 식품 분야의 젊은 기업들을 홍보하고 강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올해는 2022년에 비해 개선된 구성을 갖추고 있으며 약 스밉 개국에서 온 거의 150개의 스타트업이 이 공간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스타트업들이 농식품 산업의 미래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주제, 특히 새로운 기술의 부상에 대해 논의의 중심에서 우리는 이 분야의 파트너인 스타트업 세사미와 함께 이 공간을 개발했습니다 세 가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BE4FOOD와 함께하는 블록체인은 소비자에게 완전한 추적 가능성을 제공하여 농식품 분야에서 지속 가능하고 바람직한 관행을 강화합니다 재고 지원 마켓플레이스는 연결을 촉진하며 우리는 인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원자재의 인격와 산업의 필요 그리고 고객 경험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궁극적으로 결제 과정을 단축시키는 로봇 소매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공간의 중심에는 스타트업들이 스카이 파리의 중심에서 프로젝트를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피치 공간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하이베이와 육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스카이 혁신과 가까운 위치에서 그들의 전문성을 공유하고 물론 그들의 활동을 촉진하며 헌신을 강화하고 엔돔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극대화합니다 그리고 많은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쇼를 위해 약 20억 달러의 확정된 투자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자면 변혁적인 기술에 특히 투자하는 유럽 회사인 피크브릿지 소비자 브랜드에 초점을 맞춘 유럽 전역의 주요 벤처 캐피탈 펀드인 시에나 벤처 캐피탈 그리고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식품 기술에 투자하여 더 건강하고 효율적이며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위한 전문성을 가진 파이브 시즌 벤처스가 있습니다 정말 훌륭한 패널입니다 시애틀 피치에서는 독립적인 무대 역할을 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스타트업에 피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농식품 분야의 스타트업에 초점을 맞춘 기조 연설과 매우 풍부한 원탁 토론이 포함된 전체 프로그램이 마련될 것입니다 이는 알리 서밋과 시애틀 토크를 보완하여 행사 콘텐츠를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물론입니다 이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CSR에 대해 이야기했고 아프리카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AI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이번 에디션의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유명한 교류의 글로벌 조직에 단순히 집중하고 순수한 물류 조직, 특히 공급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 중요성이 막대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2050년까지 100억 소비자를 먹이고 공급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생산하고, 가공하고, 포장하고, 배달할 수 있을까요? 탈탄소화 시대의 CSR 문제를 어떻게 고려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블록체인을 어떻게 구조화하고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식품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이 주요 주제는 10월 22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는 정상회담을 통해 다루어질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원탁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원탁에서는 100억 인구를 고려하여 이 공급망의 재구성에 특히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우리는 유럽 식음료 부문의 책임자인 디에고 제이콥스 와 세계에서 가장 큰 신선 농산물 플랫폼인 링기스의 세마리스 회장 세파 라야니를 포함한 주요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탈탄소화와 디지털 기술 및 추적 가능성 문제에 관한 다른 원탁 회의도 있을 예정이며 데이터 통합을 통해 보다 책임감 있고 안전한 식품 체인을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많은 주제가 다뤄질 예정입니다 네 물론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프랑스와에게 이 정상회담을 조직하는 데 도움을 준 스프링 프로젝트에 감사드립니다 니콜라스, 오드리, 우리는 이 네 가지 주제를 다루었고 자연스럽게 실 인사이트에 대해 빠르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우리가 6월에 실 인사이트 연구 세트의 내용을 공개했을 때 함께 하셨습니다 통찰력이 있다면 신뢰합니다 올해 공개된 흥미로운 트렌드를 빠르게 다시 살펴볼 수 있을까요? 네 매우 중요한 네 가지 필수 주제가 있습니다 스카이 인사이트에서 나타나는 세 가지 주요 주제가 있으며 이는 중요합니다 감정, 연결, 그리고 주의 이 세 가지 주제는 함께 분류됩니다 이 주요 연구는 스카이 인사이트로 알려져 있으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칸탈와 실 카나와 협력하여 이러한 소비에 대해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소비 부분입니다 페이터링 부분은 실 찬아가 담당하고 혁신 부분은 물론 프로테인 XTC가 담당합니다 이는 진정한 바로미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자회견이 끝난 후 일반 대중에게 제공되는 이 소책자를 발행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이전 회의에서 받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복사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필수입니다 물론 이들은 디지털 사본입니다 하지만 이 노트북은 정말 매우 풍부함으로 여러분께 추천합니다 우리는 기자회견의 두 번째 부분에 들어서며 여기서 트렌드를 공개하고 혁신을 식별하고 밝혀낼 것입니다 식품 혁신의 글로벌 관찰자로서 스카이 이노베이션은 프로틴 XTC와 협력하여 매 2년마다 열리는 무역 박람회에 제출된 수천 개의 출품 신청서를 분석합니다 올해 2,200개의 제품이 접수되었고 후보 제품 중에서 560개를 선정했습니다 자비에르 숫자가 정확하다면 최종 심사위원회에 오른 것은 단 60뒤 개입니다 선정 과정은 극적이며 2,200명의 후보자에서 60뒤 명의 최종 후보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10개국의 35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지난 목요일에 모여 몇 분 후에 발표할 수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자비에르님 무대에 함께 해주시기를 초대합니다 박수 자비에르 씨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수상자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기 전에 항상 흥미로운 활동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츠 200개의 신청서 중 560개가 검증되었으며 그 중에서 몇 가지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수상자들 외에도 여러분이 빠르게 공유하고 싶어하는 흥미로운 것들이 있습니다 네 당신이 말한 대로입니다 2,200개의 제품은 좋은 소식입니다 다가오는 좋은 소식이며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2,200개의 제품은 나쁘지 않습니다 좋은 빈티지입니다 2022년 즉 2년 전 프랑스에서 산업자들이 시작한 혁신율이 23%였다는 점을 상기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위기에서 벗어나고 있었고 여전히 그 안에 있었지만 위기에서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코비드 위기, 우크라이나의 위기, 인플레이션 2년 동안 21%의 가격 상승 이는 전례 없는 인플레이션 충격입니다 이는 정말로 식품산업 관계자들의 열정을 둔화시켰습니다 우리는 많은 프로젝트가 중단되고 출시가 취소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코비드 동안 소비자들은 파스타와 쌀을 찾고 있었던 것을 기억하세요 그들은 혁신을 찾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실 혁신이 감소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회복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2,200개의 제품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30,000에서 35,000개의 새로운 제품 새로운 라인이 출시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2,200개가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며 전시회에서 다시 발견할 새로운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불행히도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제품을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더 많은 제품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매년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새로운 제품의 약 10%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하늘은 이러한 트렌드를 진정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정량적인 측면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이는 좋은 소식입니다 이제 우리는 질적인 수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위기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자신을 만족시켜야 하며 즐거움이 이 혁신의 진정한 원동력입니다 작은 즐거움, 간단한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용입니다 가격입니다 가격 상승은 소비자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그들은 가격을 보고 네, 나는 즐거움을 원합니다 더 간단한 즐거움입니다 우리는 볼 것입니다 하지만 즐거움은 보장됩니다 건강 요소와 함께 보장됩니다 물론 우리가 소비하는 제품의 안전성, 기능성 필요, 윤리적 또는 생태적 안심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면 소비하는 것에 대한 즐거움은 줄어듭니다 따라서 이것은 일상생활의 작은 즐거움과 같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위기 상황에 있을 때 우리는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음식은 일상에서 이러한 작은 즐거움의 진정한 원천입니다 예를 들어 주말에 아이들을 디즈니 월드에 데려가는 것보다 초콜릿 바로 자신을 대접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 음식은 일상에서의 작은 즐거움, 작은 순간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는 훨씬 더 간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즐거움은 어떻게 표현될까요?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감각을 통해 우리는 강하고 강력한 맛을 가진 제품의 증가를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확실히 좋아하거나 싫어할 수 있습니다 생강을 사랑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고추를 사랑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고추에 대한 열풍이 있습니다 우리는 코비드 스케일을 1에서 10까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와 조금 놀고 있는 전시업체들이 있습니다 이는 특히 강한 맛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험입니다 나는 대가를 치렀다 신뢰합니다 나는 대가를 치렀다 우리는 이를 증명할 사진이 있습니다 또한 이 감각은 새로운 질감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예를 들어 끓어낸 고기와 같은 제품이 생겨났습니다 이는 많은 레스토랑에서 볼 수 있으며 대량 소비 제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 정육점, 그리고 정육점 스타일의 김치와 같은 준비된 요리 형태로 제공됩니다 이것들은 여전히 제품을 제시하는 다소 새로운 방식입니다 따라서 여행의 즐거움, 상상의 즐거움이 바로 그러한 방식입니다 그것은 이국적인 매력입니다 엑조티시즘 이국적인 매력은 우리가 사용할 때 즐거움을 줍니다 이국적인 것은 오늘 더 이상 그렇게 이국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국적인 요소를 찾아야 하며 우리가 아는 세계의 지역으로 더 들어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입니다 우리는 스시와 사시미를 알고 있지만 이제 일본 요리 문화에서 진정으로 유래한 제품들과 우리가 발견하고 있는 새로운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도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의 특별한 요리법과 함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들은 새로운 것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중동 요리에 익숙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레바논의 지중해, 저녁의 레반트 요리 레시피입니다 우리는 모두 오톨랭기 셰프를 알고 있으며 그는 이러한 종류의 요리를 크게 대중화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5년 전에는 몰랐던 재료들이 오늘날에는 알려져 있습니다 수마크와 같은 것들이 그 예입니다 이번 무역 박람회에서 소개되고 전시되는 완전히 새로운 재료들이 있으며 이는 레시피나 향신료 측면에서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는 이국적인 매력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감히 말하자면 우리가 반드시 알지 못하는 영역으로의 미식 탐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탐험을 위한 입문이 필요합니다 이국적인 경험을 접하는 데 있어 식사를 통해 소개받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당신이 처음으로 먹었던 스시는 분명 일본 식당에서였지 모노프리나 까르프에서 사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식당에 가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식당 발전 측면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은 외식 산업에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공되는 제품들 특히 씨알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김치를 포함한 많은 한국 요리 제품을 찾을 수 있으며 한국은 발효채소, 발효식품 및 발효로도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발효식품 제품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맛을 더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강한 맛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매우 흥미로운 건강상의 이점도 제공합니다 따라서 이는 상당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식으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프리카는 같은 수준은 아니지만 그리고 이것은 모든 소비자,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동일한 종류의 제품과 약속이 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잘, 잘, 잘 될 것입니다 가장 작은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초가공식품에 대해 많이 이야기합니다 훨씬 더 간단한 제품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는 훨씬 짧은 재료 목록을 가진 제품입니다 이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소비자가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그들은 설탕, 소금, 지방 그리고 나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에게 잔탄검이나 샌더스를 언급하면 그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모를 때는 의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품을 구성하는 레시피와 재료의 단순함을 위한 노력이 정말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한 것은 지방, 소금, 설탕을 줄이고 새로운, 천연, 설탕 대체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매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전의 맛에 대해 이야기할 때도 그 맛이 향신료를 통해 자연스럽게 주입, 숙성 및 발효와 같은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나와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대체물도 자연적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설탕 수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약혼과 같은 식물이나 다른 단맛을 내는 섬유소를 사용하면 제품의 자연스러운 단맛을 더할 수 있으며 혈당 지수도 훨씬 낮습니다 피는 또한 비알코올입니다 붐! 이 무역 박람회에서 비알코올 옵션이 제공되며 특히 우리가 테이블에 올리기 부끄러웠던 정말 흥미로운 것들에 관한 것입니다 맛뿐만 아니라 제품의 외관과 디자인에도 노력을 기울인 진정으로 성공적인 주류가 있습니다 이 수준에서 정말로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으며 진정으로 발전하고 있는 시장이 있습니다 식물 기반 제품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이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2022년 스카이 이노베이션에서 발표된 새로운 제품 중 4개 중 1개가 대체품이거나 진정으로 식물 기반 특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이 식물 기반 혁신을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많은 산업 플레이어들이 이 시장에 다소 늦게 진입했습니다 그래서 수는 훨씬 적지만 이미 가공이 덜 된 제품들 생산성 측면에서 경제성 측면에서 그리고 관능적으로 더 성공적이고 정제된 제품들을 맛본 결과 우리는 어떤 것들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일은 제조업체들이 반드시 고기를 모방하거나 모방 작업에 참여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품이 정확히 그 제품처럼 보이기를 원합니다 아니요 제가 자연적으로 식물 기반이라고 부르는 제품들입니다 즉 식물 기반의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를 들어 버거를 자르면 내부에 다양한 채소가 섞여 있습니다 우리는 진짜가 아닌 희귀 스테이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공하는 것에 더 자연스러움과 더 단순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은 제가 말하자면 안심할 수 있는 차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기능적인 차원도 흥미롭습니다 우리는 10년 15년 또는 20년 전 우리가 알던 기능성 식품의 단계에 있지 않으며 오히려 더 자연스럽고 간단하게 발생하는 기능성에 있습니다 단백질 현상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상점에서 어디에서나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제품들이 있죠 검은색 제품들로 굵은 글씨 등등 운동선수를 위한 단백질이든 아니든 그건 그렇고 소비자의 개별성을 다루는 차원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운동선수, 여성, 신사, 노인, 제3의 나이, 제4의 나이, 제5의 나이 등 우리는 소비자에게 그들만의 독특한 약속으로 특별히 접근합니다 따라서 많은 제품이 운동선수를 위해 설계됩니다 따라서 스포츠 영향이 전문 매장에서의 전문 유통을 넘어 슈퍼마켓의 요거트 코너나 비스킷 코너 심지어 파스타 코너로 이동하고 있으며 모든 코너가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노인을 위한 제품은 모든 수준과 모든 필요를 다루며 특히 실용성에 관한 혁신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소비자의 3분의 2가 캔이나 병을 여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문제입니다 쉬운 개봉이라고 적힌 정어리 캔조차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형의 제품을 구매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점점 더 중요한 노인 인구에 대한 필요성이 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는 점점 더 오래 살고 있으며 따라서 거대한 시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 기능이 기능성 예를 들어 기억력 등과 같은 다양한 새로운 필요가 발생하며 각기 특정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청소년기 동안의 젊은 여성 폐경기 등 다양한 삶의 순간을 위한 특정 제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수준에서 포괄적인 형태의 영향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예를 들어 여성들을 겨냥한 치즈도 있다는 것입니다 포장은 적응 가능하며 시각 장애인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포장에는 QR코드가 있는 슬리브가 있어 오디오 응답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음식 제공에 관한 포용성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이 제 결론이 될 것이며 생태학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것이 내일의 음식의 알파와 오메가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소비자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후변화 소비자들은 이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가뭄 홍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산업계에 말합니다 당신들이 일을 해야 합니다 그들은 이에 응답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제품의 탄소 발자국에 대한 논의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재활용이 가능한 포장제 재활용 소재로 만들어진 포장제 이전 버전보다 40%, 50% 또는 60% 적은 플라스틱 판지를 사용하는 포장제 집에서 퇴비화할 수 있는 포장제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종이병과 함께 기름 한 병도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계속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흥미로운 종류의 물건입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조금 길어졌던 것 같네요 사과드립니다 정말 흥미롭습니다 정말 흥미롭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시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또는 몇 가지 예를 언급하셨습니다 화면에서 스카이 혁신에 속하는 다양한 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는 카테고리상, 특별상, 그리고 세 개의 대상을 포함합니다 지금 12와 5를 공개하겠습니다 세 개의 대상인 동상, 은상, 금상은 10월, 19일, 토요일 전시회에서 공개되며 대중상은 화요일 오후, CL Talks 중에 발표됩니다 올해는 처음으로 온라인 투표가 가능해지며 2년 전과 마찬가지로 전시회 첫 3일 동안 KL 혁신 공간에서 좋아하는 제품에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물론 카테고리 또는 특별상에서 수상한 제품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목표는 대중이 전문가들에 의해 검증된 제품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수상자들 중에서 대중상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수상자들, 자비에 우리는 매우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상자는 제조사인 레 자르덴트 로브리의 음료 애플 하트입니다 프랑스 제품입니다 이에 대해 무엇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이미 매우 좋은 간식용 제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일 부산물로 만든 시럽으로 시작하는 제조 공정으로 제품에 더 강렬한 맛을 더합니다 우리는 이전의 맛의 강도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여기에서 잘 보여집니다 이 과정은 맛을 최적화하고 즐거움, 자연스러움 그리고 폐기물 감소 측면에서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으로 혁신을 기대하는 세그먼트에서 공동 제작됩니다 제작된 설탕 절임 과일 설탕에 절인 과일입니다 두 번째 카테고리 육류 카테고리입니다 여기에는 보르도 샤넬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가격에는 중소기업 SME도 있고 대기업도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실제로 보르도 샤넬은 대기업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제품을 선택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것은 풀드 미트입니다 릴렛을 둘러싼 소비 순간을 혁신하고 개발하는 것은 복잡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우리는 향신료, 치킨 릴렛, 고기 릴렛 등에서 많은 혁신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이 최신 필로쉐는 다른 질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요리에도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사실 제품의 앞면을 보면 주방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프레젠테이션 제안이 있습니다 반찬으로 사용하거나 요리 주변에 배치하는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바르는 것이 아니라 레시피의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풀드 포크와 같은 다른 곳에서 오는 트렌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고 우리는 그것을 레스토랑에서 많이 보고 있으며 앵글로섹슨 국가에서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도 그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카테고리의 식료품 항목은 제조업체 그레이푸드의 후무스바입니다 상대적으로 혁신적입니다 우리는 방금 떠오르는 레반틴 요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후무스가 그 한 예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스프레드 형태로 가지고 있지만 바 형태로는 결코 없었습니다 후무스바는 후무스를 소비하는 또 다른 용도와 순간을 나타내며 이를 강조하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후무스 배관에서는 저희가 증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후무스바는 5가지 재료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후무스바는 5가지 재료로 만들어졌습니다 고춧가루, 고춧가루, tahini, 새삼이, 고춧가루, 고춧가루, 그리고 이 후무스바는 5가지 재료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후무스바는 5가지 재료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후무스바는 100% vegan, 100% natural 그릇은 7g으로 물에 5 얇ated 사실 그것은 감동적이며 이 산업이 궁극적으로 무엇인지를 반영합니다. 즉 이러한 제품 뒤에 있는 열정적인 개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링크에서 언급한 트라디 트렌드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로댄셜 인사이트에서 좋은 지적입니다. 계속 진행합시다. 바이오와 웰리스 여기서는 지우스토 브랜드가 수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효모입니다. 효모가 생성하는 제품입니다. 우리는 맥주 효모를 알고 있으며 이는 일부 사람들이 샐러드나 토핑 등으로 사용합니다. 여기서는 많은 것을 가져다주는 효모입니다. 단순히 단백질, 섬유소, 철분, 아연 등으로 풍부한 것 이상으로 이 제품은 많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특정한 맛, 즉 감칠맛이 있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맛을 증강시키는 제품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제품은 맛을 더해 소금 사용을 제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제품은 우리가 강조하고자 했던 효모 시장의 혁신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다음 카테고리는 대체식품으로 브랜드킹 곤약에서 나온 매우 흥미로운 제품으로 심사위원들을 흥분시키고 많은 논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물론입니다. 이것은 혁신적인 스타트업의 제품입니다. 곤약은 매우 섬유질이 풍부하고 독특한 성질을 가진 뿌리 식물로 칼로리가 매우 낮으며 이미 아시아 요리에서 곤약면 등을 만들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로 칼로리의 조리된 요리나 매우 적은 칼로리의 음식도 포함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곤약으로 만든 쌀 대체품을 개발한 스타트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제품은 스시를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칼로리가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제품을 맛보고 테스트해보았고 정말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쌀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쌀이 아닙니다. 이것은 곤약으로 만들어져서 칼로리가 매우 적습니다. 우리가 언급할 수 있는 것은 이 스타트업이 치알 혁신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스타트업은 핀란드의 위치에 있어 요리 지원을 제공합니다. 스우시를 준비할 때 쌀이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쌀은 흥미로운 요리 재료이지만 정말 흥미로운 대체제도 있습니다. 오드리, 추가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나는 한 입에 두 칼로리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자 이제 우리는 마음껏 즐길 수 있어요. 많은 섬유, 두 번째 것을 올리기 전에 두 칼로리, 또는 그 위에 올릴 수 있는 다른 생선. 다음으로 당신은 이전의 혁신과 한국 제품의 폭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후흥 브랜드의 천깁 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품입니다. 우리 한국 전문가인 문 교수님을 포함해 한 교수님만 언급하자면 그것은 김치입니다. 김치는 물론 한국의 상징적인 요리입니다. 이것은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일반적으로 버려지는 양배추 잎을 사용함으로 이미 초록색 잎이 있습니다. 이는 다소 공동 생성물입니다. 그리고 양배추의 녹색 잎은 특히 염록소와 베타카로틴에서 내면 잎보다 총 미네랄 함량이 더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김치의 본질을 변화시키는 아삭한 식감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에게는 어쨌든 이것은 진정한 혁신입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문 교수님. 한국 제품에 대해 엄격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한국 제품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의 관점으로 볼 때 그는 우리가 들어오는 것을 본 많은 한국 제품들을 자동으로 제외시켰으며 그들이 전혀 혁신적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제품을 특히 구별하고 높이 평가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 제품을 매우 좋아합니다. 해산물 제품 카테고리를 계속 진행합니다. 브랜드 바시푸드 노르웨이 생 갑각류 고기 조개류 소비의 장벽은 실용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개류 크래커가 필요하고 집게를 부수기 위한 도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부숩니다. 그래서 여기 제품과 함께 제안이 나옵니다. 이 기술은 우리가 육체를 부수지 않고 제거해야 할 모든 것을 제거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제품은 먹을 준비가 되어 있으며 투명한 포장으로 멋진 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고급입니다. 그래서 매장 내 생선 가게 옆에 해산물 섹션에서 이 제품은 그 자리를 확실히 차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수준에서 기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술은 사회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명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작업을 수작업으로 수행하는 사람들의 근무 조건이 열악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술입니다. 다음 카테고리는 유제품입니다. 여기에는 스내코 브랜드의 우크라이나 제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본 적이 있는 제품의 일종이지만 실제로는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일종의 스낵 애피타이저입니다. 100% 치즈이기 때문에 탈수 처리되었습니다. 따라서 관능적 특성 측면에서 여전히 강력한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것을 입에 넣고 맛의 폭발을 경험합니다. 치즈는 탈수되어 있으며 이는 치즈를 다르게 소비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프랑스 제품인 유흥고를 소개합니다. 다양한 고급 식물 기반 디저트입니다. 이것은 RHF 케이터링 부문을 겨냥한 제품으로 고급 식사와 집단 케이터링에서 구매자들에게 실제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왜냐하면 디저트가 없거나 매우 적고 식물 기반의 달콤한 제품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식물 기반 옵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건강 커뮤니티, 학교, 산업 등에서 비건, 채식주의자 또는 단순히 플렉시테리언이 과일을 소비하고자 할 때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흥미로운 솔루션입니다. 유흥고의 증언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죠. 그들은 이에 대해 매우 잘 이야기합니다. , 이렇게 해서 영양의 퍼포먼스를 얹 dahin으로 고급이 비 Reason 2의 재료와 고급을 소금으로 결혼합니다. 그래서 잔인 유흥고의 원자에 비겨덕과 재료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의 가위로 물건을 해서로 하여간 교재와 비비가 수 있는 Evelyn의 생깁aler입니다. 그리고 숙지시의 도움더군을 이용을 위해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런식이 정말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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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 Lexus 제 COME의ment 인도를 갖고는 것입니다. 짜장구의ocus 소유의 구글은 우선 나름 식품분 식품 중 식품 50 자유의 제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ий 제품을 쓰다. 50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제품을 맞추어 있습니다. 그 제품을 맞추어겠습니다. 굉장히 감사합니다 CIAN Innovation 그녀가 그것에 대해 매우 잘 이야기합니다. 그건 그녀의 브랜드이기 때문에 당연한 일입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카테고리는 곡물, 콩류, 그리고 과일입니다. 올해 우리는 8호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 홀은 이러한 카테고리에 전적으로 헌신되어 있으며 너무나도 급성장하고 있어 모든 전시업체를 수용하기 위해 8호를 추가 섹션을 추가해야 했습니다. 또한 프랑스 브랜드인 사바로, 사바로를 시상하기 위해서입니다. 프랑스 브랜드인 프랑스, 중소기업은 흥미로운 제품입니다. 이는 특히 채식주의자, 비건, 플렉시테리언의 소비자 수요에 대한 간단함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이전에 이야기했던 것에 부응합니다. 따라서 이는 복제품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제품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모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비자들이 스스로 준비할 수 있도록 의도된 제품입니다. 우리는 비건, 채식주의자, 그리고 플렉시테리언이 본질적으로 평균 소비자보다 자신을 위해 더 많이 요리하는 사람들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제품은 짧은 재료 목록과 다양하고 새로운 범위로 시장에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흥미롭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는 모든 사람을 위한 매우 관대한 제품군으로 그리 많지 않은 비건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식물기반 창작물을 민주화하는 방식입니다. 식단을 식물기반으로 바꾸는 데 도움이 되나요? 특히 식물기반의 음식과 다이닝 접근 방식은 월요일에 열리는 홈다이닝 회의에서 다시 논의될 주제입니다. 우리는 레스토랑에서의 식물기반 변화를 주제로 한 원탁토론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것은 레스토랑과 가정 모두에서 핵심적인 문제에 해당하는 주제입니다. 다음 카테고리는 중간식품 제품이며, 여기에는 네덜란드의 브랜드인 펑지불이 있습니다. 중간식품 제품은 산업 간 B2B 제품입니다. 이들은 레시피의 전반적인 지방 함량을 크게 줄이면서도, 질감이나 맛을 손상시키지 않는 재료입니다. 네덜란드에서 재배된 버섯으로 만들어진 이 제품은 건강과 윤리적 기대를 충족하며, 동물 또는 식물 원료를 기반으로 한 제형에 적합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매우 정확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슬라이드에서는 장비 및 기술 카테고리, 즉 액티브 레이블 브랜드의 제품과 라벨에 대해 설명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주제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 작은 메모를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액티브 레이블은 제품의 완전한 추적 가능성을 제공하는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 특허받은 스마트 레이블은 온도, 습도, 빛 및 기타, 중요한 환경 매개 변수와 같은 정보를 결정체에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외선, UV 빛에 의해 자극된 결정들은 고급 독점 알고리즘에 의해 처리된 후, 얻어진 이 귀중한 정보를 기록할 수 있으며, 이후 클라우드에 저장됩니다. 우리는 기술에 집중하고, 그것은 추적 가능성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물론입니다. 그리고 오늘 강조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일 수 있습니다. 소비자 정보에 있어 혁명이 일어난 형태가 있었지만, 우리가 이를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약 10년 전까지 소비자 정보는 제조업체에서 제공되었습니다. 제조업체는 광고나 포장을 통해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오늘날 흥미로운 점은 신뢰할 수 있는 제3자가 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UCA를 알고 있으며, 예를 들어 누트리스코어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제공하는 신뢰할 수 있는 제3자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블록체인과 이러한 유형의 기술을 통해 우리는 특히 연결된 사물, 제품의 운송, 그 출처, 방법, 조건 등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보는 소비자에게 접근 가능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제조업체들이 이러한 혁신의 진화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들은 정말로 이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정상회의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정상회의에서 딥테크와 AI에 대해 논의할 것이며, 무대와 발표 중에도 이 주제를 다룰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치엘의 도전 중 하나로 이러한 요소와 통찰력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전에 이야기했던 제품, 부스티드 슈퍼 그린스 몰인가를 다시 살펴볼 시간입니다. 이 제품에 대한 마지막 증언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 제품은 모르고, 요소와 구성원을 결합한다고 생각합니다. publisher의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업로드 노인더의 배경, 그에 대한 모든 것을 느끼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마쿠버스도 또한Louis에서 제— 그의 제2잔이네 그 메인에 대해 fare지 못하고 밴드 러스의 보 suspendu. 이 메인에 대해 이덕니다. 이만에 대해 협력하고 있는 거는 분이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을 재퇴하게 생각보다도 더욱 인정한 고소한의 비닉을 하고싶어 노래도입니다. 우리 생활물은 정말 다닐의 계획입니다. 오늘 신호인의 메뉴가 제일 큰 대針하자랑 사랑하는 우리의 Office, 오늘 우리의 대결은 포인트라우드 Awesome Banking, 그wnie 우리의 오늘 재확인으로 이 프로듀스에요, 이 프로듀스와 개념이 나왔습니다. 아irise의 거품은 오늘 저희 소중력으로 우리의 재료를 우리가 많은 Its 목적이고요, 우리는 심사 중에 그것을 맛보았고 실제로 약속이 지켜졌습니다. 그리고 항산화제와 같은 것들이 언급되었듯이 이것은 인도와 같은 지역 심지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도 자생하는 관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에서 여성들이 모링가를 수확하도록 고용하는 시스템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링가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식이 보충제 형태로 가루 형태로 존재하며 조상들이 사용했던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대중시장 제품의 성분으로 통합된 모습을 보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비에.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 수상자들의 투어를 마쳤습니다. 이 중 3명은 금, 은, 동메달을 받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우리는 스카이 파리의 첫날에 이를 발견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에 앞서 마지막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우리는 시일테이스트에서 이 제품들을 맛볼 수 있도록 요청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는 쉴드테이스트 내에서 키엘 혁신의 일부 제품을 맛볼 수 있을 것이며 이는 키엘 혁신 공간과 밀접하게 연결될 것입니다. 따라서 15분마다 약 30명의 그룹이 입장할 수 있으며 셰프이자 작가, 칼럼니스트, 텔레비전 프로듀서, 진행자, 컨설턴트인 시릴이 동행하여 경험을 감독하고 시연, 제품, 맛보는 방법 및 이유를 설명합니다. 따라서 이는 발견이 풍부할 것으로 약속되는 공간입니다. 네, 방금 여러분께 소개된 제품들과 함께 선택의 일부인 많은 다른 제품들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말씀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장 가브리엘과 자비에에게 이 모든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몇 마디로 요약하자면 스카이 파리는 60주년을 맞아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특별한 에디션이 될 것을 약속합니다. 이는 DNA에 충실한 박람회로 만남과 교류, 즐거움을 위한 장소이며 비즈니스에 에너지를 쏟는 곳입니다. 60주년 기념 프로그램은 더욱 생동감 넘치는 전시와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으며 전시 내외에서 비할 데 없는 친근함으로 음식 생태계를 경험할 수 있는 오일이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요일 저녁에 여러분의 저녁 시간을 예약해 주시기를 초대합니다. 우리는 기념일을 맞아 에스플라나드에서 함께 이 60년을 축하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음악적이고 예술적인 공연과 전시가 이어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놀라움을 유지하기 위해 말할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월요일에는 올림픽 기간 동안 실제로 프랑스 대표단이 사용했던 크루즈 선박 중 하나에서 갈라 전역 행사가 있으니 벽 밖에서도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케알로프는 파리에서 가장 좋은 주소 또는 최소한 주소의 선택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저희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포르트드 파리 노르빌 핀트에서 여러분을 뵙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그곳에 갈 것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